소용님이요 오늘 생일인데 집에서 촬영하기 혼자 조각 케이크 먹고 있어요 아이고 2시간 반 남은 생일 뭐하면 좋을까요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용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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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他 사랑합니다 아 아 아 아 игmidt 도 서열 벤다 Go Banriam 이 대 대학 자격 혜택 에 리 가 sarà게 되면 어BM 그 fluores 생일 unlimited 그러 СерAmerican 입니다 음 알게inity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체가 제일 힘들어. 나 옛날에 처음에 PT 갔을 때 하체하고 토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토했어요. 근데 태현씨는 운다 가면 항상 뭔가 트러블이.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난생 처음 PT를 했을 때, 그때 진짜 첫날 하고 토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이것까지 경험했어. 귀가 안 들려 갑자기. 옆에서 야! 뭐해! 하나 더!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귀가 비행기 탔을 때 목맥해지잖아요. 내가 목맥할 때 압력이 확 높아지니까 진짜 나 거기까지 경험해. 근데 이건 자주 그래. 그래서 원래 무게 많이 드시는 선수분들이 복부육을 하는 거래요. 압력이나 압력이 있고. 이게 귀가 갑자기 안 들려. 몇 킬로렬 드셨길래. 무게도 안 쳐요. 무게도 안 치는데 그냥 제 몸 가눌 때 그렇게 돼요. 거기에 너무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요. 키가 예민한가봐. 고막이 얇은가?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좀 힘들어요.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린님. 그저께 적금 만기로 돈 탔는데 돈 있는 거 알고 주식 권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른 3년짜리 예금해 놓았어요. 잘하셨어요. 요즘에 사람들 주식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렇궁 저렇궁. 지금 주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고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게 내가 모르면은 하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 늘지 말지 모르겠으면 판단이 안 쓰면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팀에 그 가라앉이 우리 최측근의 지금 한 명 거덜란에 있어요. 거덜란에. 아 조심하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밥을 회사에서만 먹어. 그것만 있어도 왜냐하면 회사에 그 회사에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비빔밥이라던가 다 있죠. 덮밥 이런 거 오자마자 그것부터 아니 방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우리 대표님이 야 우리 여기 햇반다 어디 갔어 밥과 다 먹었어요. 아이고 참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캐스파라디오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